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맑고 포근한 봄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. 황사도 물러가고 먼지도 거치면서 보통 수준의 공기질을 회복했는데요. 낮 들어서는 기온도 쑥쑥 올라 있습니다만 해가 지고 나면 또 쌀쌀할 수 있으니까요. 나가실 때는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.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불실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4월의 시작인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 오전 한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잔류 먼지가 남아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. 내일도 큰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아침에 서울이 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호남과 제주에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TV주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.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